자 여러분들 온 세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10편 111편을 나눕니다. 제가 오늘 글도 10편 111편 성경의 알파벳이 알파벳이는 영어로는 알파벳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알레페트 이렇게 22자 알레페트, 김을달렬해, 바버, 사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맵눈, 사멕, 아임페, 차디, 코프레시, 신신타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아무리 잘 번역해도 내용은 번역될 수 있지만 알레바면 5대 이런식으로 할 수는 없죠 한 절에 2개씩 이렇게 되어 있다가 9절 10절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 10절은 3개씩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22개 알파벳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할렐루야 요하를 찬양하라 내가 온 마음으로 노래하나이다 바른 자들의 은밀한 대화와 모임에서도 그리합니다 요하여 행하심은 크시도다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연구되어 줬도다 그분의 행하심은 영광스럽고 장엄하시도다 이게 교사 성경입니다 내년에 나오니까 많이 전세계에서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의는 영혼까지 서있도다 그분이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되도록 행하셨다 요하께서는 은혜를 보시며 국률이 많으시도다 그분은 경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도다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그분은 나라들의 유업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셔서 그분의 행하신 능력을 선포하시도다 그분의 손에 행하신 것은 진리와 공의로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신실하시니 그것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든든해지고 또 지지해지고 뭐 그래도 되고요 진리와 올바름으로 행하여 줬도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속전함을 보내주시고 이거는 구속함 이런 뜻이죠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영원까지 명령하시니 그분의 이름은 그루가고 두려우시도다 지의 시작은 여호를 경애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통찰력이 있으니 그분의 찬양은 영원히 지속되도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고요 또 다른 우리 다른 본문 우리 개혁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 본문으로 읽어도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 그 다음에 공예 중에 전심으로 여호의 행사의 그신이 연구하는 도다 연구해지는 도다 조사하는 행사가 종교하고 의미하고 위험하고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이고요 기억해 하셔서 은혜로 자비로우시다 자비로우다는 것은 라흠 극률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 경안에 양식을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백성에게 기업을 주사 산업 등 기업을 여호와의 힘을 보이셨다 그 선행사는 진실과 공의며 법도 이 법도라는 단어가 여기 피쿠드라는 단어인데 명령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여기서는 아마 미시파트네요 미시파트니까 법도라고 번역했네요 진실과 공의와 7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절에 보면 에멘트 미시파트 법도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영원무궁이 정하신 거고 진실과 정의 진실과 정의로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의 구속을 베푸시며 속전 구속 언양을 영원히 세우셨으면 그렇게 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도다 이랬는데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존하시도다 이거는 이제 조금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우시다 이런 뜻이 노라라는 뜻이 지존하다는 높다는 그런 뜻이고 이거는 조금 번역에 약간 좀 원문하고 약간 차이가 있구요 지혜의 근본 계명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다 좋은 지각이 있는 여호와를 찬성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다 계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세콜톱 네 이거는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시편 111편은 시고 또 이 시는 우리의 어떤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은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인카네이션 삶으로 우리에게 성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오신 것처럼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고 그냥 공부하고 지나고 설계도 듣고 지나가면 안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드러나고 어떤 시와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 자체가 오경의 언약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셨죠 그런데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욕기 시편자면 우리의 고백이 있죠 삶의 고백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적으시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눈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눴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보면 시편 111편의 아크로세틱 또는 알파베틱 아크로세틱 그런 시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 고백이라는 것은 Confession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시편의 시로서 우리에게 적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한글 독자들에게도 알렙이라면 오데에 아도나이 베콜 레바버 내가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여와를 찬양한다 베스오드 예사림 베에다 이런 식으로 알렙 베트 하나 둘 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구구절절이 모든 할 수 있는 말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이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결국 저는 우리의 어떤 고백적인 삶이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래서 죽어받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은약으로 많이 합니다 사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주는 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결혼관계로 이게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행하심과 거기에 대한 고백이 늘 왔다 갔다 지속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분의 찬양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오데아도나이 하메스 베콜레바바 그리고 테일라트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고백이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백의 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